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술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뭐 좋은 일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 좀 맥이 빠지는 소리긴 한데 당신이 그렇게 하셔봤자 뭐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이거 몰라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있죠 알아봐 주다 알아주다 몰라주다 라는 표현인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베르 라는 동사가 쓰일지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adie lo va apreciar nadie lo va apreciar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자 요거는 nadie 그 아무도 누구도 라는 뜻이죠 lo 그것을 va apreciar apreciar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단어 중에 혹시 el precio 가격 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reciar 는요 어떤 것에 가격을 매기거나 그걸 높이 평가하는 고맙게 생각하는 뭐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베르가 아니라 이런 apreciar 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한번 이 포맨 말고 이 apreciar 동사를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도 써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nadie aprecio mi trabajo nadie aprecio mi trabajo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다 mi trabajo 내가 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준 거죠 그래서 nadie aprecio mi trabajo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가볼게요 alguien va apreciar eso algún día alguien va apreciar eso algún día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알기엔이죠 누군가가 나디에의 반대말이에요 누군가가 알아봐 줄 것이다 eso 그것을 알곤 니야 언젠가는 네가 그렇게 했던 거 누군가가 알아봐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표현 apreciar 동사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nos vemos tchau tchau 안녕하십니까